네, 정말 성과 생활연기부터 성굵은 연기까지 모든 연기를 다 소화해내시는 박혜일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말 많은 분들이 박혜일씨 눈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박혜일씨 눈이 참 좋습니다. 위쪽,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레스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떤 의상을 입어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우리 수혜씨가 또 곧 포토라인에 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모셔볼까요? 영화 님은 먼 곳에 심야의 FM, 그리고 드라마 천일의 약속, 야왕, 가면 등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배우죠. 수혜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오늘 정말 예쁜 블랙, 빛이라 그래야 되나 반짝,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정말 관객들에게는 수혜씨 연기가 가장 큰 선물이 될 건데 네, 오늘 선물 큰 포장, 리본을 달고 오셨어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혜씨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서로 닮은 두 분, 포토타임 한번 진행해볼까요? 시선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과 오수연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또한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변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수혜씨가 중앙에 서셨고요. 네, 가까이서 세 분 시선 왼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사회 세 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사회 네, 상류사회를 외쳐보겠습니다. 상류사회 파이팅! 네, 이것으로 영화 상류사회 제작곡회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해 주신 다키의 시스의 시 변혁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